안녕하세요. 타로뉴스 해밀 이주원 교수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전해드릴 내용은 2020년 4월 별자리별 월운세입니다. 그래서 주간운세는 계속 타로뉴스에서 업데이트하고 있죠. 그래서 4월에 우리 별자리별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제가 타로카드로 뽑아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절이 하수상한 지금 별자리별 운세, 그리고 운세, 개인운세 여러가지 것들을 참고하여서 여러분들이 잘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 타로뉴스에게 힘이 됩니다. 구독율은 높은데 우리 구독자 수가 사실은 조금 더디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러오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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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해주시면 클릭하시고 종돈 눌러주시고 하시면 훨씬 더 힘을 내서 척척 잘 맞는 타로카드를 뽑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4월, 2020년 4월, 월간 별자리별 타로운세 제가 양자리부터 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자리부터 양자리부터 양자리에 운세를 9장을 뽑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양자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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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자, 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인다고 합니다. 양자리 분들의 이번 주, 이번 달 총음 새로 봤을 때 여기 보면 헐미 카드가 떴거든요. 그래서 양자리 분들이 이번 달에 전체적으로 뭔가에 대한 연구, 고민, 깊이 생각하는 거 그런 게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조금 머물러 있고 그러니까 은둔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4월 달에 양자리 들은 깊이 생각하는, 연구하는 그리고 조금 고민하는 그런 모습의 어떤 카드의 총음이 뜯고 그런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본인들은 굉장히 활달하게 뭔가 잘 될 거라는 그리고 희망적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계세요. 자,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상황이 힘들고 뭔가 고민을 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어떤 선의 에너지, 밝음의 에너지 자, 그리고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에너지가 모든 걸 다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뒤에서는 선이 비추고 있음으로 해서 그러니까 윗사람의 도움이라든지 주변 사람의 도움이라든지 그런 도움으로 인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밝은 어떤 모습을 간직하고 계신다. 거기에 내가 가진 어떤 목표, 야망과 목표, 뭔가를 향해서 나가겠다 생각하는 것은 이번 달에 약간은 칼을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의 아픔이라든지 그러면 어떤 상처, 아픔, 그리고 나를 좀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과적인 면에서 헐믹이 간직붙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 이루고자 하는 방향성 여기에 대해서 내가 조금 좌절하고 조금 힘들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구독자 여러분들은, 양자리 분들은 밝음을 간직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주변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게 약간 내가 돈을 벌어야 함, 그리고 긍정적인 부담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여자분이 남자를 싸안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남자를, 남자나 뭔가 주변의 동료나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주동적으로 뭔가 끌어안고 가야 되는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계실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애정적인 면에서는 남자가 열심히 일하는 카드거든요. 그러면은 이 카드는 애정의 면에서는 양자리 분들께서 남성분들 같으면은 본인이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양자리 분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상대방의 남자분이 그럴 수도 있겠죠. 이게 어떠냐면 우선은 바쁘다. 일이 바빠서 약간은 좀 애정이 약간 소원해질 수 있는 그런 카드거든요. 그래서 일이 바쁘다가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약간 일이 바쁘기도 하면서 애정의 다른 약간 비밀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금전의 비밀이 되든 아니면 다른 애정에 관한 상황이 되든 애정의 약간 비밀사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이번 주 양자리 분들의 연애 운행 카드에 쓰세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가족이거든요. 가족에서는 보게 되면 가정에서는 뭔가 열 개를 다 들고 가는 가정에서는 뭔가 책임지고 우리 양자리 구독자분들이 결혼을 안 하신 분들 같으면은 가정에서 아버지가 열심히 노력하는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정적인 의미에서는 뭔가 좋은 결론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어떤 카드가 이번 달에 떴다.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달의 문제점은 뭐냐면 누군가 나에게 와서 친절한 마음 어떤 잔을 주는 것이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애정과 이렇게 고민과도 비교해 보게 되면 사람 예전에 알던 사람 자, 그리고 동기, 동기, 동창생 이런 사람들과 연관되면서 양자리 분들은 혹시나 와서 제안을 하거나 사랑을 건네거나 마음을 건네거나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꼭 하는 것은 조금 안 좋은 거다. 이거는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자, 그래서 감정으로 다가오는 지인을 좀 조심하자 라는 마음을 먹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직업적인 면은 여성의 어떤 권위를 보이는 카드거든요. 그러면 우리 양자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직업적인 면에서 내가 커리어가 완성되는 어떤 모습이다. 직업적인 권한을 가지는 모습이다. 자, 그렇게 되고 혹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영향력이 있는 어떤 한 달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왕이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직업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차지한다. 두 번째는 여성의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행운은 행운은 남성이죠. 자, 그리고 지식의 완성이죠. 그래서 어느 분야의 연구, 발전, 그리고 지식적인 완성 그런 것이 이번 달에 행운이 되거든요. 그러면 양자리 분들 중에서 행운은 또한 혹시 선거, 막 이런 거하고 결부된 분이 이걸 혹시나 보고 계시면 이거는 남성이 어떤 권한을 차지하여서 뭔가 등극을 한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행운은 남자가 입지를 점령하는 것이 행운이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행운이 되고, 자, 거기에 어쨌든 그래도 이번 달 내내 우리 양자리 분들이 마음이 활달한 기분이 아니고 어쨌든 약간 우울감 자, 거기에다가 연구하는 거 그리고 그 속에서도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인 면에서는 뭔가 나를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상황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보이고 자, 그러면 우리 양자리 분들의 제가 달의 상반기와 그리고 중간과 자, 하루 나누어서 제가 또 한 번 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이렇게 보면 양자리 분들의 자, 상반기는 1일에서 10일 사이는 이게 메가파이니까 금전적인 지출과 소비를 주의하자 고 나오고 두 번째도 사람과 관계되면서 뭔가 교역 그리고 서로 소통하는 거 자, 그런 면에 왕성하긴 하나 사람을 이것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뭔가 오랜 동안 할 수 있는 그 뭔가를 완성하는 카드가 뜯거든요. 그럼 이 흘밑하고 조금 비슷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룬다는 어떤 의미가 분명히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양자리 분들의 어떤 전체적인 운을 설명드렸고 금전적인 거나 주변 사람과의 어떤 뭔가 소통이라든지 그런 면에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달 말에 가서 뭔가 완성되는 어떤 기운이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양자리 분들 4월달 운세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황소자리 분들 거 자, 그 다음에 제가 자, 복귀 들어갑니다. 황소자리 분들 1, 2, 3, 4, 5, 6, 7, 8, 9개죠. 자, 황소자리 분들의 본인의 모습은 본인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약간 묶인 듯한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건 본인이거든요. 어쩌면은 본인이 어떻게 한다? 주도권이 없고 내가 파악하지 못하고 묶여서 가야 되는 이번 달의 한 주가 어떤 그런 모습이 된다. 자, 그래서 어쩌면은 좀 답답할 수도 있다. 답답하지만 주도권이 없어서 견디고 가야 되는 어떤 카드가 되고 거기에 나의 야망과 목표는 이번 달의 목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가 달성하는 어떤 세계를 이루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품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뭔가를 이루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번 달에 들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는 뭔가를 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나의 어떤 결정 그리고 나의 어떤 결정이라든지 나의 소식이라든지 처분을 기다리면서 뭔가 나를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것이다. 황소자리 분들 자,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 애정에서는 여자가 칼을 들은 카드거든요. 그러면 여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뭔가 자르거나 결정을 내리거나 약간 여성의 어떤 애정한 내지는 강한 그리고 예리한 어떤 판단에 좌우되는 이번 달 연애운이 있다. 조금 냉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애운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가정의 면에서는 이거는 애정이고 이거는 가정이거든요. 우리 집이거든요. 우리 집에서는 컵에 잔이 들어왔기 때문에 집에서는 새로운 감정 자, 그리고 이거는 약간 악이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새로운 제안에 관한 어떤 것들이 황소자리 분들에게 가정적인 면에 좋으니까 과정이 화목하고 그리고 감정소통도 잘 되고 어쨌든 긍정적인 작용이 많은 카드다. 자, 그리고 거기에 이번 주, 이번 달에 문제점으로 다가오는 것이 이게 뭐냐면 내가 끝까지 노력해야 하는 것이 이게 약간 문제점입니다. 자, 근데 이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계속 노력해야 되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약간 노력을 해야 되는 어떤 모습으로 카드가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이게 직업이거든요. 직업적인 면에서는 자, 금전에 돈을 들고 있는 여왕 여왕제가 듣기 때문에 여자와 여성과 관련된 금전운이고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 돈을 돈과 완성되면서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황소자리 구독자분 중에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업적인 면에서 아마 투자를 하시거나 내지는 금전의 운용의 면에서 생각을 좀 하실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는 보상도 어쩌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괜찮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직업적인 면에서 카드가 뜨게 되면 크리어가 있는 어떤 위에 돈의 움직임을 지고 있는 여성의 영향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직업적인 면에서 아마 투자 이런 것도 조금 생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만약에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직업적인 면에서 그렇게 된다면 이 카드는 기존 거 다른 거 말고 기존 거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리고 이번 달에 해오는 사랑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성을 나누는 거 그런 것이 이번 주에 이번 달에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가 있긴 하지만 자기 사람들과 많이 소통하고 나누는 것이 이번 달에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번 달의 결과가 이 카드거든요. 그럼 야망과 목표의 결과가 이렇게 딱 붙었기 때문에 이 두 개 카드를 모아서 그 달의 원세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분명히 어떤 결과물을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나중에 달 말에 이뤘을 때는 좋은 결과를 산출하게 될 것 같고 거기에 조금 기다림이 있게 되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행운이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행운이 되고 그리고 금전은 직업적이면 여성과 약간 관련이 있고요. 그렇게 보입니다. 거기에 달 상반기 상반기에는 뭔가 생각하는 카드가 뜯고 그 다음에 중간에 행운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말에 가서는 똑같은 카드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완성점을 분명히 이루게 될 것이다. 이거는 옛것을 완성점을 가지고 뭔가 이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달 말에 가서는 분명히 어떤 완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 황소자리 구독자분들은 본인은 약간 답답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그런데 그걸 가야 하고 거기에다가 약간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그 뭔가를 가지고 계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 황소자리 구독자분들 4월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몬세는 쌍둥이 자리가 되죠. 쌍둥이 자리 것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쌍둥이 자리 자, 장둥이 자리 운세입니다.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 카드가 뜨네요. 자, 그리고 야망과 목표 자, 그 다음에 주변의 상황 자, 그 다음에 어 연애 자, 그리고 지배 가정입니다. 자, 그리고 어 복병 그 다음에 어 직업적인 거 그 다음에 행운은 전문적인 게 행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승리한다고 하니 아주 어 마지막 결과는 좋습니다. 자, 근데 메이저 카드가 연애에 하나 나왔네요. 자, 쌍둥이 자리 분들의 본인의 모습으로 보게 되면 뭐냐면 어 이번에는 내가 지금 기존과 기존과 기존에서 계속 밀고 나온 것들에 대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 내가 이제까지 해온 거 그거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번 달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자 4월달에 자, 그리고 만지기 때문에 교육 자, 그 다음에 어 뭔가 열정과도 관계가 있고 그리고 교육 그리고 정보 이런 것과도 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직업적으로 임하고 하면 어 그런 모습에 어떤 모습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약간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마음 그런 게 약간은 지금 상둥이 자리 분들에게 마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거 그리고 주변에서는 주변 상황으로 보게 되면 문자나 메일 자, 그리고 어 통신으로 오는 어 기회가 있을 것이다. 통신으로 오는 우상둥이 자리 분들은 통신에 능하시죠. 자, 그러니까 통신으로 오는 어떤 것들에 대한 어떤 궁극적인 아마 답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통신을 유심히 보자 이번 이번 달에 자, 그렇게 되고 연예우는 매지션 카드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사람의 등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 멋진 사람의 어떤 등장으로도 매지션 카드는 볼 수 있다. 그래서 되는데 매지션은 너무 멋있어서 조금 의심스러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너무 멋있어서 좀 의심스러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멋진 사람의 등장의 예고편 그래서 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정으로는 가정으로는 컵 두 개이기 때문에 가정적인 면에서는 부모님도 화목하시고 그리고 우리 부부 사이도 좋고 자, 그래서 가정적으로는 굉장히 화목한 모습의 카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달에 이거는 문제점의 어떤 카드가 되는데요. 그거는 페이지 펜타클이거든요. 그러면 약간의 투자 소모된 지출 자,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약간의 지출들이 이번 달에 좀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그 직업적인 면에서는 두 가지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기존의 거에서 뭔가 확장하여서 아니면은 기존의 거에서 다른 거를 추가하여서 약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럴 때 내실도 기하시고 자, 바깥 다른 것을 보되 어떻게 해야 된다. 이번 달에 뭔가 판단을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유보하여서 천천히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직업적인 면에서 두 가지를 가지고 생각해본다. 자, 이번 달에 행운은 뭐냐면 전문가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가진 전문성이 빛날 것이다. 이번 달에 자, 그래서 우리 상두이자리 분들은 이번 달에 내가 가진 전문성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라면 내가 간호사라면 내가 뭔가 뭔가를 잘 만드는 디자이너라면 그런데 그런데 됐을 때 자신의 전문성을 빛내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전문성이 빛난답니다. 이번 달에 상두이자리 분들은 자, 그리고 어쨌든 결과는 나는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운이 이거죠. 그러면 승리할 거다. 총운 자,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우위한 우위의 입지를 정령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쌍둥이자리 분들 좋죠. 자, 그리고 그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자극이 있으면서 어떤 우위를 정령하게 된다. 자, 그래서 아주 좋죠. 결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내가 이긴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쌍둥이자리 분들의 상반기 상반기의 운세는 명예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명예이기 때문에 합격을 상징하는 카드죠. 자, 그 다음에 중 중 자, 중은 자, 유니온입니다. 누군가와 손잡고 있죠. 그래서 쌍둥이자리 분들은 제가 4월 4일부터 금성이 쌍둥이자리로 들어오죠. 그러면은 연합한 누구와 같이 있는 손을 잡고 있는 연애운도를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마지막은 뭔가 다 중독입니다. 자, 그래서 말에 가서 20일에서 30일 사이에 약간 중독적인 것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묶이게 될 만한 것들은 우리 쌍둥이자리 분들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달 말에 자, 그래서 쌍둥이자리 별자리별 운세 4월 달 운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개자리 분들이죠. 자, 개자리 분들 거 제가 또 한 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개자리 분들의 연애가 0 지금 올려 드릴게요. 자, 개자리 분들은 이번 달 우세로 보면 마지막 결론 카드가 이렇게 보면 딱 멈춰있는 카드로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약간 정지된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자, 무엇보다 조금 슬픈 것은 애정에 이렇게 칼을 맞아가 조금 슬픕니다. 자, 그래서 개자리 분들의 본인의 모습으로 보게 되면 이번 달의 모습을 보게 되면 풀 카드죠.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 새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여행 새로 시작하는 것 또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자, 총 운으로 뜯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직업적인 면에서 아니면은 어떤 면에서 어쨌든 새로 이사를 하거나 직업적인 현화가 있거나 아니면은 새로 시작한다는 기분을 가지거나 자, 그렇게 하면서 새로 시작하는 자세로 임하는 어떤 본인의 모습이 보이고 거기에 두 가지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랑 저것이랑 동시에 해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지금 하는 일과 또 다른 일에 대해서 약간 생각을 지금 두 가지 이중적인 생각을 품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주변으로 봤을 주변 환경으로 봤을 때는 내가 배워야 할 것 그리고 약간의 투자가 필요한 것 그리고 뭔가 조금 투자하면 바로 내가 나의 어떤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보고 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학을 배운다든지 기술을 배운다든지 조금 투자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뭔가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사랑의 칼 맞았어요. 이게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하트의 칼을 맞았기 때문에 마음의 방패를 세우시고 자, 그리고 혹시나 지금은 괜찮은데 이런 카드가 지금 만약에 일찍 들어와서 이 카드를 보신다면 서로 연인이랑 싸우지 않게 조심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자, 칼이 내 심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계자리 분들 마음을 상처 아니게 자,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정으로는 엄마의 카드가 떴죠. 그래서 엄마의 역할을 하는 카드가 떠서 그러니까 우리 자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이제 우리 결혼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의 어떤 역할이 대두되는 거고 자,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역할이 대두됩니다. 그래서 엄마, 여자 이런 것과 관계되면서 가정이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번 달의 문제점의 카드는 여러 가지 너무 생각이 많아요. 자, 그래서 여기도 생각하고 있고 여기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뭐 연애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연애에 관한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연애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생각이 좀 많은 것이 이번 달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자, 이게 돈 열 개를 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계좌리 구독자분들이 직업적인 면에서는 이번 달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아마 성과가 있고 긍정의 어떤 한 달이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리고 거기에 행운은 의외로 돈이 된답니다. 의외로 금전적인 면은 괜찮을 것이라는 거죠. 킹펜타클이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궁극으로 보게 되면 의외로 돈이 된다. 금전이 된다가 행운이고 아니면은 돈에 대해서 뭔가 투자에 대해서 제안하는 남자가 금전이 됩니다. 그래서 금전과 돈과 현실적인 것과 연관되면서 어떤 면에서 이것은 행운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결과물은 뭡니까? 약간 전체대에서 움직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를 보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자리 분들이 이번 달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약간 정지된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자, 그러므로 해서 마음은 변화를 주고 싶고 내신을 떠나고 싶거나 약간 새로 시작하고 싶거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앉아있기 때문에 변화는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자, 계자리 분들의 자, 계자리 분들의 자, 상반기 그러니까 달의 상순이죠. 1일에서 10일 사이에 오세는 소식이 온다. 자, 그리고 10일에서 20일 사이에는 남자와 관련되면서 이렇게 자, 드래곤 카드가 뜯거든요. 뭔가 좀 남자나 주변 상황에 의해서 뭔가 조금 시끄럽거나 내지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하반기는 아이고 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묶이거나 정지된 카드가 하반기에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계자리 분들의 어쨌든 이번 달 운세가 약간은 직업적인 면과 금전적인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성과물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는데 연애 면에서 제가 보다 아픔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거기에 내가 궁리한 것보다는 이번 달에는 아마 정지나 정체의 그런 뭔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계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사자다리가 되죠. 사자다리꺼 또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사자다리꺼 제가 또 뽑습니다. 자, 사자다리 또 뽑지 말아야 될 것을 또 제가 뽑았네요. 자, 사자다리 자, 메인거 남한거 목표 주변에 끝나는거 연애의 결심이 돼있는거 자, 주변에 자, 직업적인 날에는 자, 자, 이게 잔 4개네요. 아, 아, 결론적으로 보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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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다리 하나님의 결심이 돼있다. 하지만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카드가 소드 8번의 카드가 뜯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바라는 마음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런 마음을 나는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마 연인에 대한 생각이 좀 많으신 것 같거든요. 이 카드를 보면. 자, 사람과 소통하고 서로 안아주고 사랑하고 자,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우리 사자다리 분들의 마음속의 생각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주변의 환경은 뭔가 끝난다. 데스 카드가 뜯기 때문에 정리하고 끝나고의 카드가 뜯고 연애인으로도 이상하게 이게 이 소드 카드가 떴어요. 에이스 카드가. 그러면 연애운에서 뭔가 주변과 관계성 속에서 보게 되면 뭔가 약간 헤어진다 하거나 아니면 연인으로 하기로 하거나 가부담간 뭔가 결정이 나는 어떤 카드입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에 이런 카드가 떴으니까 끝난다. 뭔가 결정난다. 끝난다. 결정난다라는 어떤 연애와 관계되면서 그런 카드가 보이고 그 다음에 가정으로는 새로운 일이 시작하고 있죠. 아이가 시작할 수도 있고 이게 완전 페이지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것을 소중히 바라본다. 그리고 공부를 바라본다. 연인을 바라본다. 아니면 세 곳에 대한 것을 바라본다. 라는 어떤 의미가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가정, 집으로는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시작의 기미가 가정으로는 들어와 있다. 그렇게 보이고 문제점은 뭐냐면 너무나 많은 일이 문제점이 됩니다. 일곱 개니까 문제점이 너무나 많은 일이 문제점이 되고 그 다음에 너무나 바쁜 것이 그리고 너무 많은 생각들이 나에게 문제점이 될 수도 있다. 이번 달에 그렇게 보이고 직업적인 의미로서는 직업적인 면에서는 컵퀸이죠. 그러면 내가 감정적인 대처라든지 사람들한테 자상하게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잘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적인 걸로 하는 어느 면에서 내가 굉장히 잘한다. 가 되고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 어쩌면 이게 정말 괜찮은가에 대해서 한번 어쩌면 생각할 수도 있다. 가 됩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또 감정적인 소통이 잘 되는 카드다.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달에 행운이 지금 막대기 옵니다. 사람들과 가열차게 토론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얘기하고 나누고 자기 뜻을 전하고 해야 되는 어떤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묶여서 주도권이 없기는 한데 이상하게 여기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러브 카드도 마찬가지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뭔가 나의 뜻을 전하고 서로와 함께 해야 되는 어떤 카드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컵을 어떤 잔이 오면 그 잔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컵 4번의 잔은 망설이다가 그 잔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찾아자리 분들은 총문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눈으로 봤을 때 본인에게 약간 주도권이 없고 뭔가 답답함을 가지고 가야 되는 한단인데 거기서 사람들과 같이 해야 되고 연애의 면에서 약간 뭔가 결론이 나거나 어떻게 하기로 한다라는 결론이 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과 같이 가열차게 뭔가를 해야 되는 어떤 별자리 운세가 보이네요. 보입니다. 자 그러면 찾아자리 분들의 1일에서 10일 사이에 운세는 자 오늘 자꾸만 이걸 뽑습니다. 자 그래서 기다림 뭔가 옛것에서 옛것과 관계된 것들 기다림과 관계가 있는 카드가 뜯고요. 자 그리고 거기에 중간에는 여성과 관련 있는 20일에서 30일 사이에는 여성과 관련 있는 어떤 것이 뜯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운명의 어떤 데스티니의 문이 열리니까 기회를 잡아라는 뜻입니다. 약간 좀 일맥하죠. 자 그래서 조금 답답하고 힘들지만 나중에 궁극으로 가서는 그 잔을 받으면서 잘 해결을 될 것이다. 해야 할 것이다. 자 그런 어떤 별자리 배우세가 보입니다. 사전의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천여자리 운세입니다. 천여자리 운세 또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천여자리 둔들 자 그리고 여기에 그 다음에 열심히 뭔가 칼을 뜨고 여성들과의 교류 자 그 다음에 거기에 행운을 거기에 자 승 천여자리 분들의 어떤 자신의 모습으로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완즈 8이거든요. 그러면 변화 그리고 이동 그리고 통신으로 오는 것들 그것과 관련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소식과 관련이 있죠. 이번 이번 달에 천여자리 운세를 보게 되면 어쨌든 소식과 관련이 있는 어떤 운세다. 이번 달에 그렇게 보이고 빠르게 어디를 간다든지 뭔가 소식이 온다든지 그런 것과 관련이 있고 거기에 자 끝나 끝내버리고 새로 시작하고 싶다. 끝나고 새로 임하고 싶다라는 베스트 카드가 떴죠. 그래서 끝과 시작이 있는 어떤 뭔가 마음에 품고 있는 마음이 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나를 끝나게 만드는 어떤 변화를 주게 만드는 끝으로 향하는 그 뭔가의 주변 환경이 있다. 자 노력하면 분명히 이 열 개를 쌓아 안고 갈 수 있죠. 그래서 끝나면 끝나면서 뭔가 마감으로 가는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다. 보이고 연애는 소드 킹이 소드 킹이 아 소드 나이트네요. 그러면 이거는 소드 나이트는 원래는 말하고 남자하고 같이 달려오는 건데 여기는 이상하게 남성 혼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남자의 어떤 뭔가 결정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연애움 입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칼은 칼로 봤을 때는 조금 냉정하거나 그럴 수 있을 것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남자에 의해서 뭔가 좌우되는 연애움 입니다. 연애움 연애움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집으로 가정이 약간은 이게 뭔가 중독 묶여있음 묶여서 잘 풀리지 않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카드는 아이들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집에서 게임이나 이런 거 혹시나 많이 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집에서 누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전자리 분들은 그리고 거기에 복병은 뭡니까? 남자의 두 개의 컵이 복병이죠. 그러면은 이번 달에는 우리 철자리 분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는 건 안됩니다. 끝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하지 말고 올인을 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들고 재는 재고 두 가지를 가지고 가는 그게 썩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는 여성 세 분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세 명의 여성과 관련되면서 축하할 일 그러니까 여성들과 관계된 어떤 직업 운으로 본다. 그래서 이거는 긍정의 의미를 품고 있는 카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행운은 페이지 소드죠. 그러면 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내가 하고 있는 생각들이 내가 지금 쌓고 있는 뭔가 나의 그거에 관한 거 나의 직업에 관한 거 일에 관한 거 미숙하지만 내가 지금 빛나게 될 것이다. 약간은 미숙한 미숙한 어떤 일들이 분명히 나중에 나에게 도움이 될 거지만 될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내가 미숙하다. 내지는 모자란다. 이런 생각하면서 너무 자신을 다운시키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아는 이 미숙함이 나중에는 분명히 행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믿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 카드가 행운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결과는 결과는 바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데스 카드로 끝나게 다 보이는데 두 개를 두고 이게 이 사람이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이번 달에 완전히 끝은 안 난다. 희망은 그리 가지고 있지만 완전히 끝나지 않고 뭔가를 추가 보충해야 분명히 끝이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천리자리 분들은 뭔가 추가 보충을 해서 한 번 더 단속을 해서 뭔가 아마 끝나는 어떤 것들이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카드가 초음으로 뜯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참고하시고요. 또 이거 한번 볼게요. 달의 상반기는 어떨까 1일에서 10일 사이는 유니온 카드네요. 남녀가 같이 있는 거니까 연합의 카드에 그 다음에 중간에는 금전적인 면을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모션 움직이는 거죠. 뭔가 변화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뭔가 변화가 달 말에 10일에서 20일 사이에 우리 천리자리 분들에게 어떤 변화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천리자리 분들의 이번 달에 뭔가 변화 SNS 통신 이런 것과 관련이 있고 끝내고 싶다. 마감하고 싶다. 라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주에 이번 달에는 완벽하게 끝은 안 날 수도 있다. 조금 더 추가 보충을 한 다음에 뭔가 끝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천리자리 분들 별자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전칭자리 가 되죠. 전칭자리 거 제가 또 뽑아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자 전칭자리 분들 1,2,3,4,5,6,7,8,9 자 이상한 막대기를 제가 많이 뽑습니다. 자 천칭자리 분들도 이번 달에가 조금 그렇습니다. 자 천칭자리 분들의 초문으로 보게 되면 초문이란 본인의 모습으로 보게 되면 요게 완즈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내 일을 끝까지 밀어붙여보리라 그리고 열심히 해보리라 또 이제 그런 마음이 들고 또 이상하게 나만 다 한다는 기분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일에 대해서 완성점을 아니면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여기서 결과물을 한번 보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카드가 보이고요. 그리고 내면으로는 그러면 나는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나는 그 분야의 어떤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내면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번 달에 그래서 어찌만 열심히 노력하면 그게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상황도 나를 매지션이니까 전문인 뭔가를 잘 발표하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뭘 잘 파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요 카드가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연애는 나이트 만즈죠. 그러면 남자의 열정적인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우천징자님 분들에게 열정적인 남자가 다가오는 모습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는 우리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약간 열정 성적인 열정을 가지고 다가설 수 있는 사람을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애정적인 면에서는 긍정적인 어떤 카드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집안으로 봤을 때 누군가가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라는 어떤 카드입니다. 그래서 집에 이 카드가 뜯기 때문에 엄마나 우리 누나나 집안에서 있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챙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적인 면을 조금 체크해 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집의 상황에 대해서 어쩌면 조금 힘들어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 시작하는 어떤 새로운 끌림 새로운 기획 새로운 어떤 문서 이게 문제점 됩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그게 싹 좋은 것은 아니다. 이번 달에는 그래서 진지자리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또 컵페이지죠. 그러면 직업적인 면에서 새로운 제안 나를 마음을 쓰게 하는 제안 끌리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긍정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 카드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직업적인 것은 이전의 내가 잘하는 것을 위주로 하시지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는 썩 좋은 것은 아니다. 판단에는 그걸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새로운 설레임이 있다. 이런 카드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 달의 행운은 어쨌든 이것도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겁니다. 팀워크로 움직이는 거 다섯 명이 움직이는 거 하는 이런 것과 관련되면서 이번 달에 천칭자리 분들은 그것이 긍정의 작용입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마음이 어떠냐면 마음이 싸합니다. 결론적인 의미에서 내가 전문가가 되고자 하나 그 속에서 어쩌면 내가 전문가가 될 때 다른 사람이 내가 전문가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나 대신 탈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쩌면 그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궁극으로는 이 카드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분위기는 이상한 내 열심히 일하고 나서 내가 승리 하여도 이상하게 뭔가 통쾌한 기분이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찝찝한 느낌이 드는 어떤 결론적인 게 주어졌어요. 그래도 우리는 전문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전쟁자리 분들 어쨌든 이번 달에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거기에 연애에는 설레임이 있고 새로 시작하는 거는 새로 뭔가 새로운 기회 새로운 것에 대한 것은 썩 좋은 것은 아니다. 전쟁자리 분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달의 상반기 1일에서 10일 사이죠. 1일에서 10일 사이는 빼꼼히 지켜보는 카드가 떴죠. 그래서 뭔가 추이를 지켜보는 카드이고요. 중간에는 이것도 약간 소식이 없는 거예요. 물과 연관된 거 해외에서 오는 거 소식이 더디 오는 것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선물이 주어지게 됩니다. 나의 재능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달의 달 말에 가서는 나에게 다시 한번 어떤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켜보는 거 조금 더디 오는 거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는 어떤 달의 전반적인 흐름으로 맞습니다. 천생자리 분들 이번 달 운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정갈자리가 되죠. 그래서 정갈자리 분들 또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자 정갈자리 분들에게 그리는 카드 하나 둘 셋 하나 다섯 여섯 일곱 다섯 아홉 자 정갈자리 분들 자 뭔가 숙제가 있는 한 달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에 칼도 뜯고 사랑하는 사람도 뜯고 집에는 법적인 게 약간 문제가 되네요. 자 그래도 정갈자리 분들 우세 좋습니다. 자 초운으로 봤을 때 우세 좋습니다. 정갈자리 분들 초운으로 봤을 때 이번 달에는 내가 뭔가 해야 될 숙제가 있다. 펜타클 7번이죠. 자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숙제가 이번 달에는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생각해오고 미뤄오고 이런 어떤 숙제들에 대한 어떤 생각이 많으면서 그거를 처리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숙제가 많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나는 다 할 수 있다.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카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합심하면서 뭔가 결과적인 면에서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다라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죠. 우세한 자리 분들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주변 환경은 뭔가 끝난 스트레스의 끝난 그리고 드러남 끝이 남 어떤 카드가 뜯고요. 연애운업 연애운에서는 여자가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 정갈자리 분들의 남성분들 같으면 여성이 연애에 대해서 여성분 여성분이 우리 정갈자리 남성분을 걱정하시면서 계속 뭔가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되고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정말 애정이나 집착 그리고 생각이 많음까지 해서 뭔가 여성이 어떤 애정에 대해서 좌우가 된 어떤 애정분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가정으로는 킹로드죠. 킹완즈죠. 그럼 아버지의 권위를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권위 남자의 권위 그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버지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남편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되고요. 그리고 또는 킹완즈는 문서운을 상징하죠. 그래서 집에 혹시 이사를 하거나 문서 잡을 일이 있으면 이거는 문서를 잡을 수 있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문제가 뭐냐면 이번 달 문제가 저스티스 카드가 떴죠. 그러면 이게 법적인 것 그리고 법적인 것에서 얼른 판단 얼른 결론이 나지 않는 것 그러면 이거는 11개월 정도로도 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흘러가는 거 그런 게 이번 달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법률적인 어떤 것들이 이번 달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직업적인 면에서 나이트컵이 때문에 이거 해볼래 하는 어떤 제안이죠. 해볼래 하는 제안이기 때문에 근데 제안이지 완전한 어떤 결과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약간 변화 제안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감정적인 거기 때문에 이번 달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지켜보자는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번 달에 긍정이 횡면이네요. 좀 매달리자 지켜보자 기다려주자라는 어떤 심정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자 이게 행운이 된다는 뜻은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사랑하는 대상 좋아하는 것들 좋아하는 행위들을 위해서 매달려 보자라는 카드이고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를 위해서 매달려주는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것 또한 긍정입니다. 자 그래서 매달리는 것이 좀 길게 가는 것이 오랫동안 보는 것이 그것이 긍정의 작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결론은 휠 오브 폴츈 해가지고 운명의 수리바퀴가 뜬거든요. 자 그러면 이 카드는 뭐냐면 자 내가 최선을 다하면 분명히 중요한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와 즐거움과 계기가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번 달에 정갈자리 분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움직이는 분들은 아마 긍정적인 작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행운을 맞이하는 운명의 수리바퀴 카드가 정갈자리 분들에게 뜬습니다. 자 그래서 좋습니다. 자 해야 할 것을 하고 끝내는 분이기에 자 그리고 여성의 사랑과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것이 좋은 어떤 그런 카드가 보이고요. 자 그리고 초반에 초반에는 자 뭔가 변화합니다. 1일에서 10일 사이에는 자 그리고 중간에는 찬스가 오고 중요한 계기점이 옵니다. 중간에 자 그리고 달 말에 달 말에 오버사이클이 그랬네요. 그래서 어쨌든 중간까지는 좋고 20일에서 30일 사이가 오버사이클은 덫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 결과는 그 뒤로 미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기다림을 상징합니다. 분명히 기다려야 하니까 그 뒤로 넘어가서 우리가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리게 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는 카드죠. 자 그래서 뭔가 풍양계처럼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것 그리고 중간에는 중요한 찬스를 맞이하는 것 그리고 말에는 약간 기다림을 상징하는 카드가 뜯습니다. 정자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사수자리가 되죠. 사수자리 분들은 저희 구독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잘 뽑겠습니다. 잘 뽑히고 TV를 감사합니다. 겠습니다. 사수자리 사수자리 자, 총운으로 봤을 때 퀸 펜타클이죠. 그러면 여성의 어떤 돈과 관련이 있고 금전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게 되는데 여기서 이거는 금전과 또 내가 있는 자리와 내가 지켜야 할 것들과 투자와 어떤 관련이 있는 어떤 사수자리의 본인들의 문제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거는 여왕이 돈을 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실을 따져가면서 잘 움직이시면 된다. 이렇게 보이고 거기에 금전적인 만족의 카드가 내면의 모습으로 떠 있거든요. 그러면 돈이 아홉 개 있죠. 그러면 어떤 게 더 내실이 있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활동적이 움직이는 게 내실이 있느냐 아니면은 조금 조용히 있으면서 좀 덜 글고 이게 내실이 있느냐를 생각하셔서 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주변 환경으로는 뭔가 끝과 마감이 있다. 그래서 끝나는 것, 마감되는 것 그런 게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주변 상황으로 봤을 때. 자, 그리고 연애는, 연애는 새로 시작의 기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은 약간 새롭게 나에게 자극을 주는, 은근히 끌리게 만드는 어떤 그런 어떤 연애에 관한 사안이 있을 수 있다. 풀카드이기 때문에. 지속력은 좀 떨어지는데 마음을 약간 설레게 하는 이성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자,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가정의 면에서, 가정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칼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집 안에서 누군가가 마음이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집에 마음을 안 아프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엄마 아니면은 엄마나 그리고 우리 아내분들이나 남편분들이나 그리고 아버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마음이 혹시 상해할 수 있으니까 서로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정적인 면에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완즈 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바라본, 새것이 약간 문제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새것보다는, 새것보다는 기존 것을 그대로 유지해가는 것이 저는 더 좋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기존 것을 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새것에 지중하지 말고 기존 것을 조금 더 내실입고 탄탄하게 하는 것이 우리 사수자리 분들은 좋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승리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결정이 굉장히 긍정의 작용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탁탁탁 끊는 거 있죠.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좀 힘들지만 또 데스도 있고 소드 에이스도 있죠. 그러면 끊을 거는 탁탁 이렇게 끊어버리는 게 오히려 더 산뜻하고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게 바로 결정이 나느냐? 안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소드2가 듣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앞으로 두 달, 두 달 정도로 보고 뭔가 결정, 그리고 결정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멀어? 딴 사람 얘기 듣지 말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내 마음에 그리고 내 심한으로 그 다음에 나에게 정말로 득이 되는 그리고 실이 안 되고 득이 되는 방향으로 딴 사람 얘기 들을 필요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실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여보자. 라는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우리 사수자들 분들 어쨌든 내 것, 그리고 내 것을 지키는 것, 그리고 투자하는 것 그런 것과 연관되어 있고 거기에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고 뭔가 끝이 나는 것의 의미는 있기는 한데 그 것은 한 두 달 정도로 보고 약간 그것이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리고 집안으로 누군가 마음이 상할 수 있으니까 조금 살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상반기 상반기는 돈 짜루 같았습니다. 자, 뭔가 금전적인 혜택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중반기 사랑의 하살이 있네요. 큐피터, 사랑의 하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하반기 선물 상자입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사수자리 분들은 이번 주, 이번 달 문제가 괜찮습니다. 자, 1일에서 10일 사이에 금전과 관련이 있고 자, 중간에는 사랑과 관련이 있고 마지막에는 다시 나에게 어떤 기회나 선물이 주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선물 상자를 푸는 것은 우리 사수자리 분들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풀어서 뭐가 나오는지 내가 한번 보자 라는 마음으로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 다음에 염소자리가 되죠. 자, 염소자리 분들 또 한번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자, 염소자리 분들은 무모 카드가 뜨네요. 불안함이 있고요. 뭔가 기다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바쁘고 재회나 부활 카드가 뜯고요. 그 다음에 가정으로 소통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카드는 이렇게 뜨고 그 다음에 페이지 수워드가 자, 이렇게 페이지 수워드가 뜨네요. 자, 청운으로 보면 달 카드가 뜯죠. 그러면 이번 달에 우리 염소자리 분들은 염소자리 분들께서 약간은 마음이 불안함, 조금 앞날을 알 수 없음 그리고 비밀들 그런 것을 간직한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게 건강적으로도 조금 어쩌면 안 좋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염소자리 분들은 건강에도 조금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누워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카드는 약간 불안함, 심리적인 안정이 안 됨 그리고 경쟁률이 높음 등 어떤 카드가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고요. 거기에 나는 누워있기 때문에 누워있는 모습으로 신중하게 생각하겠다. 아니면 조금 휴식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어떤 한단입니다. 그래서 휴식을 하고 싶은 생각을 조금 보류하고 천천히 하고 싶은 어떤 마음이 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런 생각에 비해서 약간 주변 환경은 생각을 많게 하고 나를 바쁘게 하고 그리고 때때로 내가 남의 일도 좀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돌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연애운에 갔을 때는 재외입니다. 부활, 재외, 다시 만남, 그와의 다시 만남 그러니까 그와의 다시 만남 새로 만나는 게 아니고 그와 다시 만나는 것을 상징하게 되죠. 그래서 그와의 다시 만남까지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 인연의 반복 옛 인연의 만남 이런 것을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자, 그리고 가정으로는 이 카드는 좋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여행 가고 그래서 부모님와의 관계성도 좋고 자녀들과의 관계성도 좋고 가정으로는 평화로운 카드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이 남자가 아니면 금전에 관한 그리고 일에 대한 내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한 어떤 것들이 선명하지 않음이 약간은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내 일이 앞으로 좋은 결과로 이어질까라는 어떤 불안함을 가진 카드가 우선은 보입니다.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도 양쪽을 다 판단해서 어느 쪽이 더 나에게 좋은 방향인가를 생각하는 어떤 카드로 보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연결하면 돈도 많이 벌고 거기에 나의 어떤 직업적인 면에서 앞으로 가는 것에 대한 어떤 것이 더 좋은가에 대해서 뭔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어떤 직업적인 카드입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쪽으로 선택하세요. 금전이 되는 쪽으로 왜? 재고서 분명히 이거는 돈이 되는 쪽으로의 선택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염소자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혹시나 직업적인 것에 대해서 고민하신다면 금전이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행운은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기다리면 이건 한 달 안 기다려도 됩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분명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놓은 일에 대해서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그것이 행운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또한 행운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도 이상하게 염소자리 분들은 이번 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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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초합을 해보면 내 스스로의 어떤 기분 자체가 정리가 안 되고 뭔가 움직이기 싫은 마음 그리고 치과하는 마음 그 마음이 강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움직일 것 같고요. 그 속에서 직업적인 면은 돈을 보고 가자 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 연애는 부활에 관한 어떤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오늘 나누어서 보면 상반기 자 1일에서 10일 사이의 운으로 보면 자 뭔가 돈에 대해서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손실이 오면서 약간 힘든 카드입니다. 자 그리고 중반기에는 내가 열정을 다시 일으켜서 태우는 카드가 보이고 자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또 이봐 다리가 끊겼잖아요. 다리가 끊겨서 위험한 상황을 의미하니 또 지연의 현상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수자리 분들이 상반기에는 그러니까 1일에서 10일 사이는 금전이라든지 이런 면에 대해서 조금 손해 그리고 중간에는 조금 회복이 되는데 나중에는 또 지연의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번에는 이번 달에는 나를 묶여서 뭔가 기다리게 만드는 어떤 것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도 또 한 달이 지나가고 나면 그 뒤에 따른 나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리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물병자리가 되죠. 물병자리 거 제가 또 한번 볼게요. 자 물병자리 분들 자 물병자리에 있는 킹소드 자 여자 남자가 그냥 같이 칼 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은 뭔가 고민이 되는 것 아이고 사랑에 칼 맞았습니다. 자 가정으로는 편안하고 요 로칼이네요. 자 직업적인 변화 그래도 승리할 것이고 자 두 가지의 영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네요. 자 우리 물병자리 분들의 어떤 초음으로 본인의 생각으로 보게 되면 결정 확실하게 맺고 끊는 것 어떤 권한을 가진 것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어떤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탁 끊어야지 탁 결정해야지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내면도 냉정하게 실속적으로 그리고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 내면의 칼 두 개가 지금 동시에 떠 있거든요. 그래서 상관계나 직업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조금 냉정한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이고 주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 심란해하고 있다. 고민이 많다. 생각이 많다. 그래서 주변에 우리 물병자리 구독자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힘들어하고 생각이 많은 어떤 사람이 보입니다.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연애는 지금 칼 맞았어. 연애는 칼 맞았기 때문에 아마 내가 칼을 들어서 주변의 사람이 칼을 맞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분이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분이 어쩌면 상처를 받을 수 있다. 내 칼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싸우지 마시고 상처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애는 안 좋죠. 칼 색이 맞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정으로는 편안합니다. 그래서 애들도 좋고 그리고 부모님도 좋고 가정에는 썬 카드가 떠서 가정에서는 화평 편안하다. 근데 이게 칼이 떠서 이게 도대수가 뜨거든요. 직업적이면 도대수가 떴어요. 그러면은 끝의 의미가 강하죠. 그래서 또한 또 이번에 끝냄다는 것이 어쨌든 문제가 끝냄다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칼 주고 끝냄다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애의 면에서나 사회적인 면에서 끝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긍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긍정의 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끝내는 그게 좋은 거 아니다. 생각하세요. 불평자리 분들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 변화가 있다. 그래서 어딜 간다. 그리고 이동해 간다. 약간 변화를 상징하는 카드가 뜹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운이 승리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떤 면에서 내가 승리할 거예요. 입지를 정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승리가 된다. 승리할 것이다. 이번 달에 승리한다. 명절이 분들 자,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를 가지고 간답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간다. 이거 저거 다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마음은 지금의 마음은 끝내고 싶다고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궁극으로는 두 가지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가 끝내지 말라고 나오죠. 그러면 끝내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문등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이번 달에 끝내는 것은 싹 좋은 건 아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1일에서 10일 상이죠. 상은 기회나 문이 열립니다. 자, 그리고 주문 자, 달로 불이 뜨네요. 좋은 거죠. 그래서 좋은 기회가 오고 따뜻해지는 거죠. 마지막 굉장히 좋은 블루 카드가 떴어요. 달 말에 아주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번지자리 분들 요거 카드 좋은 것만 제가 뽑아드렸어요. 그러니까 무짐듯이 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상처 주지 마시고 어쨌든 그대로 안고 가자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초반기는 문이 열리는 거고 자, 그리고 난로처럼 따뜻해지는 거고 주변과 같이 그 다음에 마지막은 블루 카드는 부적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걸 다 공정의 작용으로 좋게 변하게 만드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자, 육은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이죠. 자, 물고기 자리 물고기 자리 분들 거 제가 또 이렇게 해요. 자, 묵고기 자리 문드래 자, 은색 묵고기 자리 새로 들어오는 장이 있습니다. 자, 물고기 자리 분들 해석들 아 자, 물고기 자리 분들 제가 해석들 갑니다. 자, 물고기 자리 분들의 본인의 모습이 홀릭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한테 내가 홀릭 당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꼽혔다. 중독되었다. 뭔가를 그대로 가지고 간다 라는 카드가 떴어요. 데빌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거죠. 사실은 사랑한다. 이런 카드입니다. 홀릭한다. 사랑한다. 중독되었다. 메여있다. 그런 카드입니다. 자, 그리고 메인기 잘 안 풀립니다. 이 카드는 그래서 풀고자 하는 것이 끝내고자 하는 것이 잘 안 끊기는 어떤 카드입니다. 연애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잘 안 풀린다. 이 말이에요. 잘 안 끊깁니다. 끈끈하게 묶여가지고 잘 안 풀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음으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갈라 이렇게 해요. 양다리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두 상황을 다 가지고 가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마음에 여기는 나쁜 마음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갈 수도 있다.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자 라는 마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눈물고자 여러분들이 거기에 주변 상황은 들이대는 이성이 많을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일도 많을 수도 있다. 바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수도 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묶어자리 분들에게 애정적인 면에서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어떤 게 있을 수 있네요. 그리고 여기 애정적인 면에서는 지금 애정문으로 봤을 때는 나를 생각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다. 소드사는 4개월을 상징하죠. 자, 그래서 앞으로 4개월 정도 우리 물고기자리 분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어떤 연애가 아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가정으로는 무음카드입니다. 그래서 지배가 약간 불안해요. 그러면 이렇게 데빌카드와 연관시켜 보면 이사를 하시거나 우리 물고기자리 분들에게 혹시 이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이 조합은 좋은 조합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사할 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조가 되고 그리고 집의 문카드가 떴다는 거는 뭐냐면 누군가 잠을 못 자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집에 엄마나 우리 자녀분이나 그리고 어쨌든 주변 집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체크해보자. 물고기자리 분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갖고 갈 수 없습니다. 새로운 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데빌은 새로운 게 문제가 되니까 새 거 말고 어떤 걸 해야 된다. 기존 걸 해야 되는데 여기도 새로운 게 들어와 있어서 우리 물고기자리 분들이 새로운 거에 대해서 더 홀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세계 지금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작지만 약간은 소소한 보상이 있으면서 새로 시작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어떤 카드로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 새로 시작하는 모습으로 소소하지만 임해보자. 그러면 지금은 만족이 안 되지만 어쩌면 괜찮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행운은 내가 지금 노력하는 끌고 가는 이 모든 것이 좀 힘들지만 행운이 될 것이다. 내가 책임지고 가는 어떤 상황들 책임지고 가는 어떤 뭔가 사람들 이런 것들이 전부다.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나중에는 긍정의 작용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도 새로운 것에 대한 설레임이 있는 이번 한 달이다. 이렇게 이렇게 새로운 것도 받고 싶고 기존 것도 가지고 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다 들죠. 그런데 이게 새로운 게 문제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 어쨌든 물고기자리 분들은 새 것에 대한 어떤 것을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홀릭한다. 묶여있다. 풀리지 않는다. 바로 정의가 되고 애정은 넉 달로 봐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새 것 유신이 잘 보자의 새 것 잘 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볼게요. 1일에서 10일 사이는 돈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10일에서 20일 사이는 운명의 찬스에 문이 열립니다. 마지막이 좋으면 굉장히 좋은 건데요. 짜잔 오버사이클 그랬네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정체와 지연의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일에서 20일 사이에 운이 좋으니까 우리 물고기자리 분들 혹시나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주력해서 하시고 20일에서 30일 사이가 더디 가거나 약간은 걸림이 있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서 움직이신 게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12 별자리의 운세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별자리 운세는 월별 운세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올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속 올릴 거고요. 어쨌든 월별 운세 참고하시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주간 운세가 계속 나가니까 그 운세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잘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